응 어 근데 내가 램프가 서스터디하는 상인 저는 그는 그кив은 담백하러 시스템 아 아 맞아 그거를 10정도는 살빼면 각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가면 양파즈 먹고 입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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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언제 봐봐요? 모르겠어요 그거 일단 한 번 어 혹시 재범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미리 받아 봐 아 예 맞아요 아 저는 아예 서울 정신회가 쎄잖아요 으 으 예 예 예 으 아 아 IT가 게임을 만드시는 게 맛있는 거 같아요. 게임 쪽에서 개발자분들을 영입을 해준 거 같고 그리고 넷마다에서 오신 게임디렉트는 지금 출근하고 계시다. 내가 프로페셔를 배워드리고 저도 오늘 두근마를 한쪽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결론도라는 그것도 이렇게 띄우는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제 정보는 거의, 가 좋은 것 같네. . 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